와! 아삭 코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야! 나 내려버렸어! 뭐야? 어? 뭐야? 진짜 많다! 나 여기 있어! 아, 뜨거워! 아직 희망이 있대. 희망이 뭐가 있었냐? 나 눈물 나. 괜찮아요. 우리 점점 등수가 올라가고 있어. 등수가 올라가면 뭐해? 치킨을 못 먹었는데. 동주야, 너가 제일 못해, 지금 여기서. 이번에 형이 좀 좋은 미션을 뽑아봐. 이제 퇴근하자. 그래, 나와 믿어봐. 야, 이거는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진짜? 정다영아가 나왔어! 노템! 아니, 근데 얘들아, 이게 쉽지가 않아. 이 미션은 누나가 기릴만 해도 실패해. 야, 우리 어디 내려야 돼? 나 따라와, 내가 내릴게, 그냥. 야, 잠깐만, 거물이 너무 많지 않니? 아니, 그러네, 아이고. 너가 맨 마크하게? 맨 마크할게, 그냥. 바로 비우니까. 오케이. 누나 내 뒤로 와. 앞에 있으면 안 돼. 나 약간 산책하는 스타일이라서. 누나 나랑 같이, 누나 나랑 같이 산책 다닐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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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송 중에 무슨 사심을 피우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 누나 뭐 하는 거야 지금? 안 돼, 누나 이거 먹어. 아,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지금 못 들리지? 아, 왜 그래? 아, 좋아. 너로 히히 하면서 웃어라. 히히? 동진이 했는데 팔이 나온 거야?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왜 또 나만 버리고 너네끼리 갔냐? 거기 안 돼. 어디 있어? 파인점 인정. 지킬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아빠 왔다. 치킨 사들고 왔다. 어디, 어디, 어디. 나, 나, 나 먹을래. 배 못 앞뻔. 아니, 나. 야. 동진이. 야. 동진이. 3, 2, 1.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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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됐다, 됐다, 간다. 또 어디 가? 또 개인 줄 알아봐. 누나 데려가. 빨리 간다. 지킬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나 국제야. 이번 매치인데 모든 걸 보여드립니다. 왜? 아니다, 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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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야, 빨리 누나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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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막아.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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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제야. 마지막 한 판 남았어요. 제가 뽑아볼게요. 제가 공손인 것 같아요. 공손인 것 같아요. 한 손으로 게임하기. 할만해. 이게 가능해요? 할만해. 아니, 근데 아사의 운영 안 보여주는 거야? 동진이 형이 트롤이라 운영을 할 수가 없어. 어, 기가 막히죠? 어, 기가 막히죠? 오, 동진, 웬열. 할만하네. 8명 남았어요. 오케이. 오, 이거 각이다. 얘들아, 이번에 치킨 할 수 있겠다. 안 되겠다. 야, 치키고 있어. 내가 또 정리하고 올게. 형. 그거 아니야. 야, 발소리, 발소리, 발소리. 내가 빨리 옆에. 그래, 가자. 빼고. 빼고, 빼고, 빼고. 아, 뭐하는 거야, 지금? 죽었다, 동진이. 세연아, 넌 살아야 돼? 아, 뭐해 지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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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냥 가지마, 누나 가지마. 아니야, 날 믿어. 아니야, 아니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기다려. 박동진 쏘. 저 언제 치킨 먹어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되나요? 잃고만, 제발요, 잃고만. 잃고만. 오늘 쫙 봤을 때 동진이 너무 트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박동진, 제로투. 정다영, 아삼 석관님. 저요? 동네. 대신 좀 쉬운 걸로. 핸디캠 없이 갈게요. 오케이. 그래, 고프죠. 핸디캠 없으면 아삭까지 같이 갈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 하나, 오케이. 우리 진짜 이거 못하면 자존심이 스크래치 나는 거야. 맞아, 이거 아사코리아인데. 형, 이번에 1등 못하면 그러면 하나 더 걸어봐, 이번에. 밥 살게. 오, 진짜? 대신에.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사요? 그럼요. 네,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일단 오케이. 대신에 치킨을 못 먹기 위해서 일부러 트롤하지 마. 아이, 그럼요. 본인 자기소개인가요? 진짜 신기해. 나 진짜 지금 지시부사는 모두 다. 지갑 바꿨고.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동진이 형 밥 산다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갑자기. 월급 잔고를 지키기 위한 사투. 세 명. 집중해. 진짜 치킨 먹어야 된다, 진짜. 진짜 간절하다, 지금. 오른쪽에 뛴다. 오른쪽에 쳐, 오른쪽에 쳐. 오케이, 오케이. 자, 스토클이 바뀐다. 동진이 형, 들어봐. 작전 짜야 돼. 형이 포탑 보고 시현이가 나랑 돌격할게. 누나, 우리 다 따라와. 누나 같이 가, 누나 같이 가. 누나 너무 위험해. 누나 위험해. 집으로 가,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가라고. 나 무서워. 너무 못해. 아, 무서워. 왜 대회보다 긴장되는 건데? 심착해. 나한테. 화냈어. 여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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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썼던 게임 중에 제일 열심히 했어. 진짜 근데 긴장했어. 그러니까. 상품은 아사 한국의 선수들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행복하시면 돼요. 그전에 아나운서님이 누가 더 잘했는지 정리해주세요. 누나의 선택은? MV2. 마지막에 제가 시연님에게 엄청 많이 의지를 했어요. 상품은 그래서 MVP에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첫 번째는 누나와 함께 1인 식사권 두 번째는 팀원들과 회식권 나였으면 2번이었지 저는 팀원들과 식사권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골랐네요 MVP를 아사코리아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PMPS도 많이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 아사코리아 보여주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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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